많이 드세요, 이거. 아, 저거 진짜 맛있어요. 이야. 이 쭈가? 다 이상이네요. 아이돌은 뭐 다 컴사도 좋아, 이제. 네가 딸까요? 그래, 네가 하고 아빠 붙 잡아주라, 좀. 아, 저거 다른 거 좋아해요. 어, 어. 병타기. 어, 어, 어. 대박. 힘 있어? 우와, 우와. 우와, 잘하네. 이거 먹을 거야? 힘 세다. 여기 탄산 주면 안 되는데. 더운 게 좀 따라줘. 조금만 먹어야 돼, 너. 좀 따라줘. 왜요? 탄산, 탄산 잘 안 줘. 여기 탄산 주면 안 되는데. 더운 게 좀 따라줘. 아니, 저거. 내일 먹는 거 아니니까. 왜? 아니, 한 번도 안 돼. 아니, 보니까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육아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육은 딱 할머니가 오면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탄산음료를? 네. 항상 할머니가 좋기 때문에. 뭐든지 너 그렇게 주니까. 맛있어, 그거. 너 음료수 잡고 너무 많이 먹어. 내가 더 더운 게 좀 먹으라고. 밥 먹고,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야. 알았지? 많이 버리죠. 장모님이랑 저랑. 아직까지는 아니, 아니거든요. 탄산을 주고. 그런 부분도 자꾸 고집히고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.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, 장모님이랑. 그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. 오, 맛있다. 맛있지? 맛있지? 이거. 어? 뒤에 튀어. 이거 손 뜨거워. 손 떼. 어? 젓가락 놔. 젓가락 놔. 제발, 제발. 오, 제발. 제발 봐 빨리. 오, 제발. 오, 제발. 오, 제발. 오, 제발. 오, 제발. 게스탑 짓든 저런 걸 때는 없었는데. 근데 이게 추운 것 같구나, 야가. 자꾸 떠네, 진짜. 아, 펄이 이름 이쁘다, 펄이. 교태퍼 넣게, 교태퍼 넣게. 옷 좀 하나 사다 줄까? 옷은 속였다. 나도 가는가? 춥다 야. 아니 이게 춥겠어. 얘는 추워. 그걸 가져간다고? 얘 맞는 옷을 사줘야지. 아무게 사과 입히면 되지. 그래도 맞춰서. 마트 가서 과자 좀 사올까요? 사자 좀 없지. 귀엽다. 남자 집으로 걔를 들고 옷 사러 다니는 게 있다. 아이고 남자 집으로. 어머니 그러신 거예요. 야, 후포에도 벌써 이게 마트도 있고. 마트가 많아. 젊은 사람 많이 살아. 없는 게 없어요 진짜. 네일샵부터. 걔 옷 사러 왔다는데 걔 어디 있니까? 걔 옷이 없죠. 없어요. 왜 마트에 그런 게 갖다 놓으니까. 옷을 받아갔어요. 다 팔렸군요. 어휴, 봐봐. 태풍 불어서 날씨 추워져서 그냥 다 팔렸나 봐. 강아지 어디 있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안에 있어요 강아지? 네, 여기. 저잖아. 어머, 저거 짖었다고만 하네. 나 이거 또 이런. 장난꾸던데. 하하하하. 또 좋아하시네. 여기 푸들이야 푸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뻐라. 저풀아, 저풀아. 저풀아, 저풀아. 여기 놔두고. 여기 상 갖고 와. 여기 뭐. 아, 여기 애견용품 있네, 진짜. 아. 어머, 여기 와보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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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용품 있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뭐 해 걸어가지고 몰고 다니면겠다. 어, 그러니까. 이거 하나 살까? 이거, 이거, 이거 하나 샀죠, 뭐. 이거 빼나? 내가 뺄까? 됐어. 열어. 가져가자, 가져가. 어? 내가 한 가지 개, 내가 더 개. 네. 나는 개 안 들고 이거 들래. 안 개 주세요, 개. 안 개 주세요, 개. 안 개 주세요, 개. 안 개 주세요, 개. 하하하하. 아이고, 징그러워. 아이고, 징그러워. 아이고, 징그러워. 그것이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. 옛날에 길렀다고 하셨잖아. 누가 봐도 귀엽죠. 아이고, 이뻐라. 강아지도 예쁘고 저 잠바도 예쁘네요, 저 잠바 탱나는. 아세요, 그러면? 소가 측 하면 자연스럽게 다 풀세트를 받으실 건데. 저 입고, 강재수야? 약간 너무 야무수